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4월 1일 다시 돌아온 미즈 라이프 햄의 모조초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좋은 봄맞이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급할수록 천천히 라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이에요 여러분들도 급한 일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고 그럴 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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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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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Silence He's sexy So sexy So sexy Silence He's not sexy At all Amusement A solitude Die ungesellige Liebe Die fixe Idee Lie die fies Nur ich und ich und ich und ich und Tinnitus Wenn die Musik endlich aufhört Ganz von selbst Silence Is sexy Silence Is sexy So sexy As sexy As sexy As this As gay As sexy Aslish As 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 sexy Just your silence Is not sexy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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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your silence You good in the levels? Yeah, whenever you're ready Oh, okay I thought Just playing two songs? That's all? Yeah, whatever you want to do Alright, cool Maybe I'll wait till Chad's done sound checking Cause he's probably just gonna get a level and then be done, right? You 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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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my mother's only one It's enough It's enough Love is all blue Gluey feathers on the floor Sky is warm and she's love I am my mother's only one I am my mother on the wall With a soul I am my mother on the floor I am my mother on the floor So that she's who knows I am my mother on the floor She's who knows I am my mother saw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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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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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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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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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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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저것 듣고 오셨습니다 뭐 그냥 오늘 제가 듣고 싶은거 이것저것 다 틀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생각이 좀 복잡한 때여가지고 그냥 방송에서 이런저런 쏟아내고 가면 어떨까 해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이네요 인생을 또 너무 열심히 잘 살라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기 때문에 너무 노력하다 보면 이제 자기를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제가 좀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좀 상기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차피 뭐 인생 같은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마음을 좀 잠재우는 편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같이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기시거나 답답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내려놓고 어차피 인생 정해져 있는데 흘러가다 보면은 뭐 다 지나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살자고요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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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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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달 비슬라 FM 이거 이제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생각해 보니까 할 때마다 느끼지만 한 달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걸 이 방송을 하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비슬라 FM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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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